Q. 이거 또 앞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까먹는데, 이거. 대통령 덩덩덩! 대통령 덩덩덩! 남편입니다, 아버지가 이 땅에서 참치당했습니다, 대통령 덩덩덩! 헬로! Hey, guys, I'm Michael Kelly. I played Doug Stamper on House of Cards. The House of Cards were always looking for new talents, so I'm excited to see what they got. All right. 대통령 단서적 게리 워커입니다. Hey, Seihong Yang? Oh, my God. Seihong Yang? Yeah. Okay. Wow, Michael, we have Seihong Yang. Doug? Thank you, Ryan. I'm your fan. Oh, right on. I'm a fan of your superhero. Ah, really? Oh, really? It's like this. It's like this. It's small, but it's very strong. Do you want to try one on me? Really? Yeah. Come on, let's do it. Oh, really? Yeah. Here. Michael, it's going to really hurt, but do you want him to do it for real? How hard? It's like the way he smashed the walnut? No, not that hard. I'm going to experience it. Perfect. Perfect. That's what I was thinking. Yeah? Yeah. Yeah, yeah, yeah. 천천히 했다고. 세게 하면 진짜 아프다고. More than that. Okay. Let's see what you got, bud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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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대통령 당선자 게리 워커입니다.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믿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인정하기 싫지만 저보다 더 큰 카리스마요? 워싱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ut! Cut! You look sharp, man. Let's see what you got.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 게리 워커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Sorry. It's okay. I don't care. It's quite all right. Dance. Dance. 자,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게리 워커입니다. 해준 게 있으니 이젠 받아야겠죠. 하하하하 워싱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워컴 투 워싱턴. 하하하하 피니쉬! 오케이. 이건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니고 짐을 싸다 보니 우연치 않게 가방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일부러 가져온 게 아닙니다. 가방을 싸다가 트렁크 안에 흘러 들어갔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MBC 한국에서 가장 큰 방송국 그랑프리 1등을 받았다고 제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가장 유력하다고 올해도 가장 유력하다고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 마이 그랑프리 트로피 예아! 여보세요? 그 사람은 트로피 대상 트로피 같고 진짜? 자기 트로피 많다고? 와.. 진짜 얍사박해 진짜 아.. If I Become President 마이클 캐리를 주말연속극 주역으로 미풍아 미풍아의 아버지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세! 좀 이렇게 진출하셔가지고 연기도 좀 보여주시고 예 이렇게 좀 발판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I would love that.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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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uld love that. I would love that. Thank you. I love it. 미원수,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 can do it! Oh my god, I love you, John.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그게 되냐고. 아, 맞네, 맞네. 아, 형 대충 한다면서 뭐... 대충, 너 트로피를 왜 다 볼지? 아, 트로피를 왜 가져가. 아, 이 형 정말 진짜 심하잖아, 이 형.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큰일 났네. 마이클 켈리가 우리 집에 오는데. 아, 야. 정말. 진짜, 형 진짜. 야, 얍삽이. 짐 싸다가 들어갔다고, 이게? 갖고 오려면 열 몇 개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나도 하나만 가져온 거야. 안 갖고 왔어. 아이, 그런 거 알았으면 갖고 왔지. 트로피가. 가족사진도 갖고. 트로피가 우연치 않게 안 얻어 들어간 거라니까. 내가 넣은 게 아니라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형, 그럼 우리가 우연치 않게 형 때리더라도 형 진짜 놀라면 안 된다. 우연치 않은 거. 우연치 않은 거니까. 진 밀러 씨를 죽인 살인자 중에 한 명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 하원에 공식적으로 국내의 모든 아이쇼를 사는 대로 선전포고하기를 바랍니다. Great, great stuff. Really, really. Very good work. Very, very good. Thank you so much. 저 사람을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저 사람을 믿냐고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표수가 7천만이 넘는 정치인이라면, 뭔가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기 마련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저보다 더 큰 카리스마죠. Very good. Very good. Hi, 준하. How are you? How are you? Very well, thank you. I love your tape, man. Very, very good. 준하, you ready? Yeah. All right. All right.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짐 밀러를 죽인 살인자 중 한 명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신네들은 얼마나 더 많은 증거는 필요합니까? 저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내 모든 테러리스트와 선전포고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지 않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번마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더Sure시스스를 한 번에 하 sûrement을 드리기로 한 번에 학습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관한것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동략적인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마시니라. 저는 지금... 어느 미국인의 애국자의 장례식에 갑니다. 가정이자 남편이며 아버지가 이 미국 땅에서 잠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는 저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원합니까? 국회 모든 원인들 태도를 정하십시오. 로즈벨트도 그랬고 그전에 웰슨도 그랬듯이 저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내의 태를 쓸 상대로 선전포고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요구합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표결을 요구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매주 진행입니다. 제가 네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1년 전의 대외선 정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hat a pleasure. Really? Thank you. Great work. Fantastic, man. Fantastic. Oh, 형. Oh, 끝났어? 아, 느낌은 좋은데. 야, 수고했어. 근데 어렵다. 아, 진짜 어려워. 형, 손에 땀 흘리는 거 같아. 아니, 잘했다며. 응? 역시 연기력. I think he's a fantastic actor. I think you could see him any number of movies or TV shows, not just house cars.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하우스 오브 카드 오디션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이번 건 뭐예요? 아, 제발 진짜. 알파스트라고 할까? 아, 벌써 보셨죠? 아, 벌써 보셨죠? 초능력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한 도시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동물로 변해가는? 그래서 오늘 와주신 프로듀서 분들이 어떤 걸 주문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일장 마지막 오시니까 그럼 잘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손을 왜 열심히 안 할 거야. 아, 손 좀 해. 아, 손 좀 해. 아, 손. 아, 손. 아, 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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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준. 하. 정. 정. 준하.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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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부터가? 나 미치겠네. 기다려. 기다려. 우리 황소개구리잖아. 본인이 진짜 욕심을 내다. 인정했어, 인정했어. I'm John Murdy. I'm a television producer. I'm Scott Kleckner. I'm the casting director. And right now we're working on a show called Alphas. Everyone in the city is turning into animals. We're gonna film it here in Koreatown. So we're looking for authentic Korean actors like yourself who play these roles. Um, a quick question. If you could transition into any animal, what would it be and why? Oh, yeah. 갑자기 생각을 안 해봤던 일이라. 하늘을 자연스럽게 펄펄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새가 되고 싶어요. 새. Yeah. Let's set the scene as you just woke it up in the morning and you're slowly kind of getting in. All of a sudden you feel your body transitioning into this eagle that you've chosen. 하. 아니, 이거 뭐지? 좀. 아니, 형님 다 이중문이야. 하나 더 물려. 아,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어차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힌트라도 얻어야지. 아,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해. 오케이. 이야. 오케이. 아. 아. 아멘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Don't hurt yourself. That's good. Thank you. Thank you. So we should bring Marşet in? Yeah, one last. And I noticed on your resume that you do something called the Magnesium Cutie Dance. Yea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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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 did not sing songs. Oh! Oh, oh! O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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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eagle의 그 dance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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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엑셀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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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표정 왜 그래? 왜 이렇게 땀을 한 바닥 흘렸어, 또. 나 여태 최악이다. 아... 지금 너무 창피하니까, 말 걸지 마. 지금. 몰라, 말 걸지 마. 진짜, 나 정말 똑바로 미치는데. 아니, 왜 혜연이 혜연까지 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한 명도 웃지도 않아. 다 한 명도 웃지. 뭔데, 얘기는 하지 마,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뭘 시켜? 크리에이티브하다고. 그냥 하면 돼.